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if you were at social gathering, gathering 하면 뭐 의미야? 자 여기는 지금 근데 if절이 시작하면서 과거시제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 would 쓰인 거 보이죠? 가정법 과거를 사용했다 라는 거에요 가정법 과거를 사용했으니까 시제는 어떻게 해석해 주면 돼? 현재 시제로 해석해 주면 되겠지 과거로 해석하는게 아니라 현재로 해석하면 돼요 자 너가 어떤 큰 건물에서 사회 사회 그러니까 사교적 모임에 있다 그리고 너가 들었다 자 오버 이거는 어깨 너머로 듣다 하여튼 듣다 기 때문에 지각 동사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듣다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에 원형부 정사가 오는 거죠 자 누군가 말하는 걸 대절이라고 지붕이 The roof is on fire 지붕에 불났어 라고 말하는 걸 네가 들었다면 What would be your reaction? 너의 반응은 무엇이겠니? Until you knew more information 여기도 계속 과거시제를 쓰는 거야 자 너가 더 많은 정보를 알 때까지는 Your first inclination 너의 아마 첫 번째 inclination 경향은 아마도 To our safety and survivor 안정과 생존을 향하여 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망갈 곳 찾는 뭐 이런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if you were to find out that 네가 됐 저를 알게 된다면 That this particular person was talking about a song called roof is on fire 자 이 사람이 어떤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 지붕이 그러니까 이게 제목 노래 제목이 있었나봐 자 골드는 5형식 pp가 되는 거지 과거분사 그러니까 뒤에 오는 거는 목적격 보호라고 불리는 노래 자 그렇다면 your feelings of threat and danger 너의 느낌 위험과 그 다음에 둘 다 threats나 danger나 위험이야 위협과 위험에 대한 이러한 너의 느낌은 아마 would be diminished 줄어들게 되어질 것이다 So once the additional facts are understood 그 추가적 사실이 이해되고 난 후에는 once 일단 뭐뭐 하면도 있고 일단 뭐뭐한 이후에도 있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자 여기서는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부연 설명 그 추가적인 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주는 거예요 The person was referring to a song 그 사람이 지칭하고 있다는 걸 그 노래 질제불이 아니라 이 사실이 이해되고 난 이후에는 이해되고 난 이후에는 일단 이해되고 나면 The context is better understood 그 맥락이 더 잘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자 투부정사가 꿈에 들어가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한 판단하고 반응할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 자 all too often 너무나도 너무나도 자주 사람들은 반응한다 far too quickly 너무 빠르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without establishing context 맥락을 확립하는 것 없이 라는 얘기는 그게 정말로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반응한다는 얘기야 It is so important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들어간 거겠지 To identify context 그 맥락을 식별하는 것 Related to information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 맥락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? Because if you felt do so 자 우리가 Do so 이럴 때는 그렇게 하다 그 다음 fail to는 실패하다가 아니라 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We may judge and react too quickly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라는 얘기는 성급하게 라는 뜻이겠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아 그 다음에 여기 For us 투부정사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를 의미상 주어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줘야죠 자 그러면 정보에 대해 판단하고 반응하기 전에 맥락 Context라는 단어도 몇 번이나 나왔다 그치 반복 그럼 답은 당연히 2번이겠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아멘